침시아 다 완료되기 전에 보여줘야 하는데 안 먹으면 돼요 어머 지금 추석이야, 뭐야 아 너무 행복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시집가도 되겠네 진짜 맛있어 야 갈비 비쌌어 진짜? 대박이야 깻잎도 먹어야지 와! 아 너무 맛있어 으음! 먹자! 아니 근데 너는 약간 좀 신기해서 보게 되는 게 있어 처음에 그치? 약간 먹방을 보려고 너를 보는 게 아니라 아 벨칭! 이 말인데? 신기하잖아 아직 집에 갈 데가 아니에요 제가 퀴즈를 준비했잖아 사자성어 이구 나 안 와서 생각했어 이구 아나? 이구 농사원 이구 농사 그럼 사자 이어 말하기야 사자성어가 아니라 내 말 네 글자로 이어서 말하기 제육 복음 유통 기한 스마 트야 아 루미 먼저 한다 응 다카 다시 아이 아이 아이랑 아이 아이 그럼 너부터 다시 해 응? 둥글 개 둥글 둥글 개 아이 여유가 없어지네 이거 칼리 우드 푸드 코트 생반 루루 생반 루루 짱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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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혜리 고터 청년 고추 마그 이모 무 이모 그럼 창식 퀴즈 오케이 인마티나가 혁신한 적 있는가? 참고로 고등학교 때 정교 부회장이었습니다 응 2학년 때 반장을 놓친 적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정교 부회장과 국경대 응 운명교양국의 작곡단은? 백돌렌 오 정답 홍길동전의 저자는? 길동이 어머니? 길동이 어머니 좋았어요 상식은 유튜브 재미를 아 웃기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한번 우쭤보지 언제 웃기냐 허주는 누가 모릅니까 솔직히 어 길동이요 네 그니까 아 제가 딕션이 안 좋았죠? 허균이라고 했는데 허준이라고 들렸나봐요 신라 비족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조직은? 사람 어 북경대 언니 얘한테 너무 그거지 얘 북경대에서도 그거잖아 역사 하얘기네요 어? 몰랐구나 그러면 같은 역사 문제 내드릴게요 대동여지도를 만든 조선의 지리학자는 아 이거 솔직히 맞춰도 돼요? 네 예 argues ты 죄송해요 재미없어서 죄송해요 다 safety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각상은? 자유의 신상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어디까지 toxic hierarchy 왜? 하하하하 글쎄 그건 좀 인정. 내 글쎄는 내가 졌다. 그것도 인상. 근데 너네가 영화를 너무 모른다 해서. 해보자. 좀 졸라지리는데? 그러면 영화 제목 이어 말하기. 수리해서 진 사람이 올라? 네. 사랑이 마이 이모. 너 성공. 저 그대로 있는데로 읽을 거예요. 응. 주라기. 고맙. 월터의 상상은? 고찌 맞을 거야? 아이씨. 매들. 맥스. 과속. 스캔슬. 지구를. 지켜라. 급한. 직업. 악마를. 보았다. 달콤한. 키스. 달콤한 인생 아니야? 나이가 키스를 좀 하는 것 같으니까. 키스를 부르는 입술. 어머 야. 어머 야. 안 들리는 소리야? 안 들리는 소리야? 안 들리는 소리야? 야. 지스 랩을 하냐. 지스. 왕이? 남자. 은밀하게? 키스 랩. 키스 터레이드다 달콤한 키스. 은밀하게 키스하기. 봄날은? 맞다. 내부. 고맙다들? 키스. 키스 랩. 앤 크리오라야? 너나? 잘하다. 고마해라. 다시나야.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? 배고프다. 가오다시아? 무덥죠? 아 근데 이제 두 분이 아주 막상막하로 지금. 어 아주 눈이. 얼굴이. 끝에. 내가 얼굴 자라져. 그래서.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영어가 좀 되시나요? 아 우쿨스. 아 우쿨스? 예아. 예아? 예아. 두 분이 이제 영어로 문제를 내는 거야. 아이. 아임 시크. 아임 시크. 아임 시크. 어. 열 문제 5분 안 해. 언니가 저래요. 낼래요. 너가 내. 아니요. 어떻게 실천해. 너 영어약하면 내가 영어쓰고. 언니가 여행을 해요. 시이이이 작. 아이. 유얼. 어어. 썸말푸. 썸말. 푸. 아니 수박 수박. 에이. 아임. 유얼. 우경. 유, 유니버시. 어. 와. 유안. 성격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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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얄룸이, 미! 미에일콜! 이거 엘콜로 건강해ije! 출주정, 수해자! encompass pile, 충주자! 아이, 픽, 픽! 피클! 그래! 오 오케이! 회air work in, 회air work in 뒷일 Он 오zo 슈 Probst 포스 포스 킹구르 애니멀 킹구르 콜라 킹구르 미트 엑스 미트 엑스 염소 베스테리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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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잘한다 스틱 배워면 알 스포인 아 우치 정답 다 됐다 다 됐어 다 맞췄어 야 너 잘 맞힌다 저 영화 잘 하죠 풀 cuk Crisis 어떤 컨셉으로 그리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내가 나무 형태를 그릴게 너가 꿈이야 미리메리 크리스마스 미리메리 크리스마스 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 게임 졸라 대주셨다 질추되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질추되세요 와 나 얼굴 내가 보고싶다 너 진짜 깨끗이야 너 피친거 아니야? 이게 뭐야 와 색깔보소 와 너무 맛있겠다 짠 즐거운 추석 되세요 질추되세요 와 되게 시큼하지? 술맛이 많이 했네 진짜?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는 술측 원숭이 막걸리 흠 이거 투명한 잔에 먹으면 둘 다 이거야 색깔 너무 예뻐 한 모금은 함체 형성에 널 그게 기별이야 한길만 먹어봐요 어쩜 못 보내줘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약간 도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쎄다 어 진짜 쎄다 진짜 쎄다 어 진짜 쎄다 다행이오 또 다행이오 그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